안녕하세요!! 안녕하세요!! 오늘은 반송이네 이거 누구야? 대로 산 장난감이 제일 좋지? 이거 안 빠져? 이거 빠지는 건니? 왜 저런? 구겨졌어? 응? 대단한데? 이거 뭐야? 방금 뭐야? 귀엽다 쟤롱아 이거 누구야? 쟤롱이네 이거 보여? 안보여 이거 장난감 이거 빼줘? 건들지마 알아서 할거야 그래 건들지마요 건들지마 이거 뭐야? 귀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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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제롱 ISFJ인가? 모르겠는데 제롱이 큐트인데 제롱이 큐트인데 귀엽다 제롱이 MBTA가 어떻게 되세요? 제롱이는 큐트인데 그치? 어 귀엽다 제롱이 이거 빼줘 누나가? 그냥 그대로 있을거야? 귀엽다 너 이빨에 실이 꼈구나 응? 분명히 실이 꼈구만 귀여워라 귀여워 아우 귀여워 이건 무슨 표정이야? 사진 찍어야겠어 사진 찍어야겠어 진짜 귀여운데 사진보다 동영상이 더 귀여워 우와 귀엽다 엊그저께 목욕했다고 아주 빛나는데 아이쿠 귀여워 귀여워 제롱아 코 코 촉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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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촉촉한거 보이나? 안보이네 코 촉촉촉촉촉촉촉 촉촉촉촉촉 촉촉촉촉촉촉촉 촉촉촉촉촉촉촉 오 센데 제롱이 새장난감이 제일 좋구나 제롱이 새장난감이 제일 좋구나 자주 사.. 에잇 가끔 사줘야 너 좋아하잖아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예쁠까 짱 예쁘다 예쁘다 택배 튼핑해 토요일 동영상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